IPO 뉴스와 투자 전략 살펴보시죠. 5월의 넷째 주입니다. 이번 주 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화장품 브랜드 기업 마녀 공장이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증권 신고서 정정 후 IPO 일정이 한 차례 밀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청약까지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청약 일정도 바로 살펴보시죠. 인테리어 필름 기업 진영 그리고 와인 유통사 나라셀라가 화요일까지 청약에 들어가고요. 또 마녀 공장이 수요 예측을 마치고 이틀 뒤부터 바로 청약에 들어갑니다. 진영부터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친환경 인테리어 시트 개발사로 자체 브랜드 데코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 형태로 한샘과 현대 리바트 등의 제품을 공급하는 게 특징인데요. 청약 일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영은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 1,595대 1회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도 희망밴드 최상단보다 20% 높은 5천 원에 확정을 했고요. 청약 주관사는 하이투자 증권이 맞게 됐습니다. 진영은 수요 예측에 성공한 반면에 기업 가치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와인 유통사 나라셀라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셀라는 1990년에 설립된 와인 유통사입니다. 국민 와인으로도 불리는 칠레의 몬테스를 비롯해서 120여 개 브랜드에서 천여 종의 와인을 공급하고 있고요. 500여 종의 와인을 국내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와인업계 최초로 상장을 추진하면서 적절한 비교 기업을 찾지 못해서 기업 가치 산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IPO를 철회했다가 다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셀라, 수요 예측에서 기관의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178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공모가도 희망밴드 최하단인 2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청약주관사는 신영증권이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화장품 브랜드사 마녀공장입니다. 중국보다 일본 시장에 집중하면서 일본 매출이 42%가량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1천억 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워비건, 그리고 바닐라 부티크 등 4개의 자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약 일정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마녀공장은 수요 예측 이틀 뒤 바로 청약에 들어갑니다. IPO가 한 번 미뤄지면서 다소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기관 경쟁률과 확정 공모가도 수요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함께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상반기 IPO 최대어인 기가비스가 상장합니다. 청약 결과 바로 살펴볼까요? 반도체 기판 검사업체 기가비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기관 경쟁률 1,669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희망 공모가 밴드를 넘어서서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무려 10조에 가까운 청약 증거금이 몰리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는데요. 이번에 따상에 성공한다면 코스닥시 총 50위 안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주목해보시죠.